이 교회에 오면 좋다는 시간에 아유, 이 사장님, 김성애 씨가 침칼처럼 결혼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제가 나쁜 일이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못 오는 건데. 그러지 뭐, 내가. 그런 거 다 잊어버려.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. 하나님, 하나님 바라보고 와야지. 하나님 살려주세요. 그럼 가서 기도해. 무슨 소리야. 아니, 그렇게 나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 와요. 집에, 집에, 네째 딸인가? 네? 다섯째 딸이. 다섯째 딸. 예예. 딸, 딸 중에, 딸 중에 막낸다. 예예예. 딸 중에 막내죠. 예예. 그리고 밑에 아들이 있고. 예예. 아들 이름이 뭐더라? 예? 아들, 니들 남동생. 잘 모르겠는데요. 남동생 이름, 남동생 이름. 남동생 이름인데. 그래, 들어가요. 추운데 빨리 들어가요. 아니, 아니. 아니, 그니까. 아니, 그니까. 아, 이홍승. 이홍승. 이홍승 아버지.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치과에서 나 결혼했다고 저는 거짓말을 가지고 제가 나쁜 일이 있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? 안 나지, 그렇게 모르지. 우리 기업이나 노선이 안 있어. 모르지. 아하하하하하하하. 치과에서 나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. 무슨 일찍 하려네. 지금 혹시 다 거짓말하려고 그러시나요, 장인? 아, 지금 계획. 조심해서 가세요. 저 교회를 여기 어떻게 와요, 무서워서. 그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쁜 일이 있었었는데 무서워서 못 오죠. 아하하하하하. 어떻게 이렇게. 아하하하하. 어떻게. 아하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